날씨가 좋아서 좀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 나로만 할 것 같으면 여자친구 가이 자기야 귀여워 우리 자기 맛있어? 야! 내 다리 아파! 비키니 꽁디빵디들아! 넌 뭐야 싫어! 아이 비키니 꽁디빵디들아! 싫어!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아이 정말! 돈! 돈이야! 아! 너무 오래 걸렸나? 수건하네 어? 여긴 물속이잖아? 아 근데 어디서 비린내가 나지? 어? 뭐야! 이 다리가 왜 물꼬리꼬리야! 어? 인어 봉주님! 뭐? 나보고 지금 인어 봉주라고 하는يا? 네 인어 봉주님! 이 물사리는 꼭디빵봉지가 뭐라는거야? 난 플랭블링 블링이거든? 이것은 사실 블링님의 전세입니다여.. 뭐? 그럼 내가 전생에 인어 봉주였단 말이야? 맞습니다여.. 승교생글 이럴수가 내가 전생에 생돈이? 안돼 전생 바꿔주라주라 Ari 문어공주! 문어마녀가! 문어마녀? 문어마녀는 저한테 맡기시고 얼른 도망가세요! 공략! 이게 뭐야! 문어! 문어대리! 블라우더를 한방에 기절시켰다요! 문어마녀는 뭐하는 거야? 근데 넌 문어네 왜 다리가 두 개야? 내가 먹었지! 문어 다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자기 다리를 먹다니! 네가 내 미래를 점쳐봤는데 내가 아주 뾰족한 폐에 찔려 죽는다고 하더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네가 사는 세계로 함께 떠나갈 거야! 뭐라고? 여기가 바로 인어공주가 사는 세계로구먼! 나도 왜 데리고 온 겁니까요? 문어마녀! 문어마녀! 빨리 네 세계로 돌아가! 도망가! 도망가! 자기야! 여기 해물들이 있어! 해물찜해져! 도망가! 지금 뭐하는 것이요? 문어빨! 내 몸은 나만 먹을 수 있쇼! 나 나쁜 문어마녀 군디빨이야! 나 때리기만 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때리긴 누가 때려요? 지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스쿱마켓이나 하고 싶은 거구먼요! 스쿱마켓? 오! 그거 재밌겠다요! 나 먼저 할래요! 나 먼저! 다 같이 스쿱마켓 하러 가볼까요? 우와!! 근데! 이 장난감자 사이에 캡슐은 뭐예요? 이것이 나오면 여기 안에 쓰여있는 지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세바스티안이 이걸 뽑아 쓰면 엉덩이로 이름을 썼어야겠쥵? 진짜 재밌겠다라! 빨리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몇 스쿱 풀까요? 5... 5 스쿱이요! 에휴 욕심도 많네요! 자 풀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잔뜩 퍼졌다요! 자 이제 두 번째 스쿱 가요! 아이 뭐예요! 다 쏟으시면 어떡해요! 제대로 접어주세요! 아이고 슈우! 아이쿠 가요! 우와 신난다! 이게 전부 다 내 꼬라니! 야호! 자 이제 마지막 스쿱이요! 네! 캡슐이 껴 있네요! 오 진짜네요! 뭐라고 쓰여져 있으려나? 똥이 된다? 이게 뭐야! 아아! 내가 진짜 똥이 됐다요! 아이 냄새야! 아 이게 뭐야! 따로만 할 것 같으면 똥파리가! 이! 어? 똥이다! 맞을 게 있다! 아! 이 똥파리야! 자리가! 누구 붙지마! 와! 아하하하! 자리가! 자 이제 인어궁디 차례네요! 몇 스쿱 풀까요? 난 한 스쿱! 겨우 한 스쿱이요? 괜히 많이 폈다가 나도 똥이 되면 어떡해! 아이고 슈우! 한 스쿱 풀게요! 잠깐! 이 인어궁디 빵디 똥손 같아! 내가 직접 풀래! 아이 좋아유! 대신 본인이 직접 풀 때는 이 한 대를 써야 되는구만요! 아! 이 공기빵들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자! 풀래! 자! 이거 봐! 더 많이 나왔지! 어? 근데 캡슐이 껴있네요! 빨리 확인해봐! 어?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문어마녀와 문 바꾸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걸 어쩐 데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죠? 잠깐 잠깐! 어? 이럴 수가! 내 몸에 문어마녀가 대단해! 호호호호! 이제부터 지가 돈 많은 마블이구만요! 그럼 잘 있어유! 안돼! 내 몸 돌려주라주라주! 끊어! 내 몸이 아니라서 걷기도 힘드네! 어서 전화기를 구해서 아빠한테 구해나가고 어? 담당이 남은 도끼다! 도끼! 아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야! 블링이! 블링이? 아!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는 싫지만 나 마블링이라고! 어? 아니 물론 배에 마블링이 잔뜩 낀 것 같긴 하지만 그 돈만은 블링이라고요?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나 블링블링 블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진짜 웃기다! 너 원래 카메라야? 카메라 어딨어? 어? 아니 이 몸에 블링블링 블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라고! 제발 믿어 주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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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굳혀 주실거야! 하하하하 아 뭐지? 내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아 저기요! 신사 없잖아요! 아 빨리 누리세요! 궁금해 준다고요 저! 하하하하 개선으로 가야되잖아! 하하하하 아이 어서오세요! 이거 줘유! 아 이거요? 아이 그거 말고! 이거 줘유! 아 이거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다 줘유! 전부 타요! 감사합니다! 으휴! 아빠도 내 말 안 믿어주고 그 직원 꿈디빵디들이 있어야 내 말을 믿어줄텐데 꿈디빵디들 어디 간거야?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누군데 우리 학교에 막 들어가고 그래요? 꿈디빵디야! 나 블링이! 뭐? 불고기? 아니 블링이! 뭐? 볼링이? 사람 이름이 볼링이가 뭐야? 아니 볼링이가 아니고! 나 마블링이라고! 아 블링이! 그 조금만 하고 버릇없고 돈 많은 애! 뭐라고? 어? 내 힘이 왜 이렇게 세지? 뭐? 뭐야? 초라한 아저씨가 왜 저러고 계시지? 그러게! 아 깜짝! 아이씨! 드디어 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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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말투가 블링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진짜 블링이야? 이제야 믿어주는구나! 난 전생의 인어공주였어! 거기 병원 맞죠? 여기 이상한 여자가 분명히 해요! 빨리 잡아가요! 아이씨! 아이씨! 나는 믿는다요! 진짜로! 이거 생글! 이 세계에서 돈 많은 게 제일이구먼! 야! 문어 날려! 야! 사실 니가 문어 마녀라메! 우와!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 다 내 돈이잖아! 야! 내 몸 돌려줘! 돌려줘! 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유! 학생들! 이런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요! 내가 전부 사줄테니께! 용서 못해! 동아에서도 배 때문에 죽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죽는구먼! 아이씨! 내 몸이 진짜로 돌아왔다! 뭐야? 그러면 진짜 블링이랑 그 문어 마녀랑 몸이 바뀌었던 건가봐! 시끌시끌! 야호! 내가 진짜 블링이다! 야호! 안 된다! 우와! 진짜야! 내가 진짜야 블링이야! 아니지! 아니야! 내가 블링이야! 배가 너무 좋아! 나 레인OOOOO! 내 자식이 나핀다! 내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